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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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글로리아 성가데이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온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로 고난의 길 피아 똘로로사 슬픔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원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산상수원 가운데서도 팔복을 생각해 보았는데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여덟 가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덟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어떠한 것일까? 여덟 가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로 애통하는 자. 셋째로 온유한 자.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로 극률이 여기는 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소문과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어요. 죄로 써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죄로 어두워가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드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안식일 율법을 안 지키거든요. 안식일 나는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율법을 지키는 분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분인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손을 안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은 purity laws,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안다고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양들이 가장 중시하는 정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교제권을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율법에 열중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서유안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이분이 율법을 어기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반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도덕패기론자가 아닌가. 그런 의심, 그런 의구심이 그들이 마음에 잃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이 질문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 본 말씀에 17절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셨어요. 여기 율법과 선자는 뭘 가리킬까요? 율법과 선자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신약성경이 주어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란 구약성경을 가리키고 구약성경을 읽히는 용어가 바로 율법과 선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들이 의심하는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자 곧 구약성경을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성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바울이 비슷한 논쟁에 휘말렸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의 강조점, 그것은 바로 이신칭이가 아닙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믿음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작자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패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준수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구원에 도달된 상태를 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도달되는가?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등장하더니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패하려는 자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사도바울의 답변이 로마서 3장 31절에 나타나요.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서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바울이 증언은 오늘 본 말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유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패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성경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속에 신약성경이 감춰져 있고 신약성경 속에 구약성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 선지자, 구약을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종료줄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 Triumphant Entry를 하실 때 주님께서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뭘 타고 들어오셨죠? 뭘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라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백마는 정복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개선 장군이 자기 원래 도성으로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만앙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닌 나기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탈 것이다 나기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하신 그 스가리아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양편의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로마 제국 하에서도 가장 잔혹한 가장 잔인 무도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거기에서 생명의 피가 계속 빠져나와서 그 피와 안물이 다 고갈되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닿아여 죽게 되는 이 처참한 처형 방식 그래서 두 강도에게 로마 병정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꺾어요 한 강도의 다리뼈를 꺾어서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강도의 다리뼈를 꺾어서 그 역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일종의 확인사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이르러 예수의 다리를 꺾어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신학성경이 증가하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추리옥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할 때 하나님의 권역사죠 그때 양의 피를 발라 가로의 인방, 세로의 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추리옥기 12장에 그 뼈는 꺾지 말지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온 세상은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때 그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으실 때 로마 병정들 넷이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을 나눠가져요 겉옷을 가지고 네 등분해 가지고 하나씩 수분이요처럼 나중에 로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팔레센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마 기념품으로 기념물로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속옷도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가질지 추첨을 하자 제비를 뽑자 로또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치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실행하신 것인가 그럼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병정을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그렇게 나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로마 병정에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그것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10편 22편 말씀에 메시아의 순환예고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율법이 1.1의 기와도 없어지지 않으냐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례들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마치 구약의 The Exodus Event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고림동서 15장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부활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 돌발적인 사건 사태의 반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상황에 악화돼서 할 수 없이 십자가가 있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제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수정하여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 고림대전서 15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 속에 의도된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집행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10편 11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확실하고 영원 무궁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냄느래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이 강건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9절에 그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받게 될 상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뭐라는 거예요 즉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착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열심을 다 동원하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요하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도 시건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어서 후회하기도 하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믿붙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붙다는 게 어떻다는 거죠? 신실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는 이량 믿붙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약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부인 자기 속성 부인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히브리스 7장 16절을 보면 그는 육체상관된 개명의 법을 줬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 오늘 본 말씀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미래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죠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두 말씀을 되게 해보세요 대문 5장 18절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되게 해보십시오 한 말씀은 다 이루리라 또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를 400년 1장 1절에서 요약하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인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행하고 가르칠 때 그때 우리는 천국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 게시록의 1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목표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며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욕하게 되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혼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몸다려 그 말씀을 행하고 입을 벌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